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마블 영상을 찍어볼건데요 바로 이 윈터 슬저와 비전의 대결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 비전은 지금 망토도 없고 비행명도 없는 상태인데 과일이 대결이 가능할지 시작부터 발걸기 발차기 뒤집기 어퍼치기 시작부터 비전을 완전히 강철팔로 부숴버리기 직전인데요 비브라늄을 맨손으로 때리는 자의 추억보다 더 하지만 나는 널 공격하시지 어퍼치지끼 비전의 윈터 슬저를 한방에 뒤집어버렸다 하지만 난 부활했다 서륵 뒤집는데요 이거 극신 안해라까요 다리를 찢어버리는 게 어딨어 이제다 연패시 헤이 부숴버리기 윈터 슬저를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비전 승 윈터 슬저도 너무 약하진 않네 비전 비전의 한 방에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윈터 슬저도는 꾸덩이꾸덩이가 내버렸어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윈터 슬저를 사용하시겠습니다 윈터 슬저를 사용하시겠습니다